2020년 겨울, 코트 속에 감춰됐던 열정을 드러내라! NBA 2K20 아시아 토너먼트 코리아 퀄리파이어스!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24초의 팽팽한 승부! 현란한 드리블과 화려한 유로스텝! 시원한 3점 슛과 화끈한 덩크까지! 대한민국 NBA 2K20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3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 아시아 코트를 장악할 NBA 2K20 한국대표 선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일 오후 2시 아시아 로봇!